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41번 42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루이시가 도와주겠습니다 자 average 평균적인 배스켓플레이어 농구선수들은 are aware인지 인지한다 자 대첩속사고요 다른 선수들이 are better 더 낫다고 그 일반적인 선수들보다 그러나 they all have 이 일반적인 선수들도 모두 가지고 있는데 능력을 to correctly execute 할 자 그래서 회용사용법이에요 correctly가 또 execute 수시켜주고 올바르게 발휘할 자 올바르게 발휘할 수 있는데 플레이 경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뭐 애자 아니란 말이에요 자 만약에 give은 주어진다면은 분사구조에요 자 opportunity가 기회 기회가 주어진다면 김해가 기회인데 애가 못 알아듣네요 자 어떤 기회냐면은 to practice 할 수 있는 연습할 수 있는 회용사용법이죠 자 don't play 자 그러한 경기들을 자 그러한 경기들을 거기까지 만약 주어진다면 자 운동선수들은 will improve 시킬거에요 통사원형이죠 개선 시킬 것인데 자 비교 꿈엔 비교 꿈은 우리가 점점이라는 뜻이죠 자 점점 더 자 오블타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 rotating every athlete 까지 자 동명서가 주어져 자 그러면은 선수 교체 선수 교체에서 키 핵심어입니다 그래서 핵심어 주의 자 그러면 모든 운동선수를 교체하는 것은 자 여기서 베네피셜 이익 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 자 야 됐다 제익이 들어가는데 인타이얼 전체 팀에 자 인데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인데에서는 유일한 예외구조죠 전치사 플러스 탭이 되는 것은 우리가 점에서 자 뒤에 나오는 점에서 라는 뜻이요 뭐뭐라는 점에서 묶어서 자 이 전략은 선수 교체 전략 전략이 will provide 제공할 거라는 점에서 자 스타플레이어에게 자 provide a with이죠 스타플레이어에게 with much needed 굉장히 필요되어지는 last 휴식 시간을 줄 거라는 거에 대하여 to conserve 투 부정사 또 부사의 목적이겠죠 자 conserve 하기 위하여 그죠 보존하기 위하여 에너지를 자 그리고 인턴 보답으로 play more effectively 더 효율적 효율적으로 경기하기 위하여 이런 전략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 다음 보시면은 each player 각각의 선수들인데 being aware that his or her playing time is coming around to them 까지 묶여서 각각의 선수 동사는 will motivate 동사 번영이에요 자 한번 묶어보시면은 각각의 선수인데 being aware of 인지하고 있는 능동의 뜻이죠 분사고죠 인지하는데 그나그네 경기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들 주위에 이렇게 알고 있는 각각의 선수들은 naturally 자연적으로 몰이베이트 동기무역 할 것인데 그들에게 to be ready 준비되도록 to play가 목적이고 경기하도록 하는 것을 when their time 그들의 경기 시간이 comes around 주위에 왔을 때 그다음도 팀들인데 that consistently use this playing strategy 까지 자 어떤 팀이냐면은 자 이 consistent 지속적인 사용을 하는 팀을 자 이 playing strategy 이 경기 전략은 선수 교체 전략 을 사용하는 팀들이 will outplay 능가하다 plays 튀어나오다는 뜻이죠 눈에 띄게 그럼 능가하게 될 것인데 그들의 오퍼넌트는 상대방 상대팀이겠죠 그저는 자 이 전략이란 말은 뭐 안쓰겠으십니다만 이 교체 전략은 can be 될 수가 있어 동사원형 be 또 수동으로 carried over 되어질 수가 있다 그러면 수행 되어질 수가 수행이 아니고 수행이에요 수행 되어질 수가 있는데 over to 어디로에요 그냥 carry over 동사 하나로 봐주십니다 전달되는데 to 어디로 to the professional 전문적인 레벨에도 as well 또한 아마추어 꼬마지라 전문 선수도 이게 된단 말이에요 최근에 나는 was watching 보는중이었는데 인터뷰를 with professional 전문 선수와 함께 그 다음 아 이거 굉장히 이래요 ups the player 그 선수는 told 말했어 interviewer 인터뷰하는 사람에게 that due to 뒤에 구 나오죠 그래서 때문에 때문에 때문에랑 뜨시고 because에 뜨시고 injury 부상 부상 아니고 부상이죠 자 부상인데 sustained by their star player sustained 는 과거 분사로 썼습니다 sustain 되어진 뜻이죠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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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진 부상 때문에 그들의 스탑 플레이어 자 death prevented him 대신 부상이에요 이 부상이 prevent a from b죠 이 스탑 플레이어가 경기하는 것으로부터 prevent 막았던 끊어주시고 그 팀은 헤드로스트 대가거에요 이전에 졌어 그들의 지난 두 경기를 그 팀은 must never rely 절대 의존하면 안 돼 한 사람에게 alone 혼자 투윈 이기기 위하여 게임을 자 레덜은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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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덜 every player 모든 선수들이 must 동사원형 participate 해야만 돼 참가 해야되고 동사원형 1번 2번이 동사원형 여기 들어가네요 자 must be 되어야돼 그러면 be willing to 기꺼이 자 be willing to 동사원형 일겨야되는데 그들 스스로 그리고 그들 팀이 자 모든 스탑 플레이어들은 주어 자 should have 가자야만 하는데 자 백업 이게 중요한거죠 우리 로테이팅이 백업을 의미하는거에요 지금 선수 교대란 말이 백업 은 교체 자 교체 선수가 있었는데 후 이 교체 선수가 풀리 완벽하게 prepared 시켜주고요 is prepared 준비되어지도록 자 to take his or whole place 는 투 부사의 목적으로 떠맞기 위하여 그나 그녀란 말은 스탑 플레이어의 장소를 자 at moment notice and moment 는 단기간에 자 notice 알려주다 단기간 알려준다는 말은 바로 알려주자마자 만약에 이 전략이 is not followed 이 전략이란 말은 뭐에요 교체 선수로 사용한 전략이 is not followed 따라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팀 망했다 나오겠죠 아이고 길다 자 as noticed as는 하듯이의 뜻이요 as noted pp로 썼네요 그러면 주먹되었듯이 주먹듯이 아니고 줌 눈에 띄었듯이 눈에 띄었듯이 눈에 띄었듯이 자 when watching that professional 대신 지시되면서 아까전에 나왔던 그 전문 선수 인터뷰처럼 망했다 그러죠 걔네 팀은 자 when a player get pp 자 선수가 부상되었을때 그나그네 자 substitute 대리인 대리인이 will be 조동서 동성원이요 자 be unprepared 수동 썼죠 자 그날 그녀의 대리인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자 그 다음 그의 슈즈 신발이란 말은 그의 위치 그가 서있는 입장이니까 여기서는 그의 위치를 채우기 위하여 투분용사 부사 목적 선수 부상되었을때 이 사람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준비되지 않았다면 자 그리고 may commit 그리고 헌신한다면 헌신 자 아마도 헌신하게 될 것인데 unnecessary 불필요한 자 그럼 possibly는 아마도 손상을 주는 손상을 주는 손상을 손상을 주는 페널티 페널티는 그냥 페널티 페널티 페널티를 주게 될 것이다 준비 안되면 이렇게 망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만약에 대체인이 헤드빈 돼가고 이전에 준비되어졌다면 appropriate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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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해 적절한 적절한 자 그럼 momentum 탄력 탄력 타이어 탄력이 안되네요 탄력과 타이밍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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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ld have pp 아마 뭐 할 수 있었다 could have been maintained 수동으로 아마도 유지 유지 되어질 수가 있었다 뭐를 팀이 잘하는 거를 이러면서 그랬죠 저 보시면은 자 유지되거나 Mistakes eliminated 이 실수가 eliminate 제거 되어질 수가 있었다 자 여기서 주제는 every player 모든 선수가 to free participate 참가하도록 해라 라는게 주제고 이렇게 팀 플레이어 다쳤을 때 누구든지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주제는 pkc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여의 스타플레이어에 의존하기보단 선수교체를 통한 팀전력 양산의 중요성